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라우디게아는 면직 또 모직 이런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주후 60년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완벽하게 복구를 해냈을 만큼 경제적으로 윤택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또 이 라우디게아는 연고 형태로 된 안약을 만드는 기술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눈이 멀었다고 진단하십니다 옷감을 만드는 곳이니까 좋은 옷감으로 좋은 옷들을 많이 입었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벌거벗었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진단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17절 끝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모른다는 겁니까?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무얼요? 자신들의 실상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올라가셔서 1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보세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은 얼마나 밝은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가까운 것도 보시고 먼 데 것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오차가 없어서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주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인가에 관해서든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들의 실상을 모르고 있는 라우디게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는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더 하고 계시는지 우리 15절과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너무나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죠 미지근해서 토해낸다 여러분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로부터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때 윤택했는지 자기들도 온천에 몸을 담그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히에라볼리에서 라우디게아까지 수로를 건설을 해서 그 펄펄 끓는 물을 라우디게아까지 흘러내려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10km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뜨거운 물이 솟아나도 그게 라우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마시면 유황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빗대어 가지고 너희들의 상태가 미지근하여 토해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넘어가서 아까 읽어본 것처럼 부자라고 자부하지만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다 그리고 안약을 잘 만드는 도시지만 눈이 멀었다 잘 입은 줄로 착각하지만 벌거벗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걸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잘 모르는 그들에게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들의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거울 앞에 비친 나 그게 정확한 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사람들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정확한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그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라우디기아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셨다면 그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 각자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뭐 그 연극을 본 적이 없고 책에서 읽기만 한 건데 단지 15분 뿐이라는 연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너무나 출중한 총명한 젊은이가 있어서 20대의 학위 과정을 다 끝내고 박사학위 받을 날만 기다리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딱 15분 남았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은 생명이 연극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당황해서 두려워 떠는 동안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5분이 지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듣고 싶어하던 소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첫째 억만장자인 외삼촌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에게 유산을 남겼으니 상속받으시오 그게 도착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하던 삼촌 얼굴이 떠올리면서 죄송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2분이 지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연락이 오기를 당신이 제출한 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채택됐다 논문 쓰느라고 밤을 세우던 시간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또 몇 분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왔냐 하면 그렇게 짝사랑하면서 따라다니던 그 여인이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하겠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연락이 한꺼번에 쏟아졌대 한꺼번에 그런데 시간이 다 끝났다는 것이 여러분 누가 이런 연극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이가 자신의 출중함과 재능을 믿고 좋게 말하면 목표고 비전이고 나쁘게 말하면 성공에 대한 욕망일 텐데 나는 탄탄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동안에 뭘 모릅니까 자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까마득히 모르는 것이고 그 모르는 것이 웅덩이가 돼가지고 빈 허공이 되어 그가 디디고 서 있는 대지가 좀 꺼져 내려가기 직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각자의 실상에 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건강한 건가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보기에 다 갖추고 가지고 별일 없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죠 자부심과 자존심이 아주 센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할 우리입니다 쓰러져도 일어날 우리고 아예 쓰러지지도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은 우리입니다 그 자존심과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람들 앞에 안아 무인격으로 말하고 행동해서 남을 가슴 아프게 할 때도 있는 우리입니다 이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은혜의 보조 앞에 나가 눈물로 부르짖어 갈망하는 것을 아예 망각해버린 지 오랜 그런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계신지 목사인 저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성찰적인 질문을 냉정하고도 신랄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좋으시겠어요 요새 그 교회 소문이 잘나던데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예배당 지을 땅도 새로 사셨다면서요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교회 밤낮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칭찬받는 그 교회가 과연 주님께서도 칭찬하는 교회일까요 그거는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시다 어느 날 그 교회를 떠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시면서 설교한 마지막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다들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천명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회에 겨우 수십명밖에 안 오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저 목사만 우리 교회 있으면 걱정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조 앞에 나간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로 이 교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에 대한 진단과 목회자가 생각하는 진단이 정반대죠 그 출석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훌륭해 이렇게 진단하는 반면 목사님께서는 병들었어라고 진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요즘에 교회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쓰신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사는 너무 바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모임이며 회의가 너무 많아 정작 전도할 시간은 없다고 한다 세신자를 사랑하자고 말은 하지만 들어오는 세신자에게 별반 관심이 없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무관심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규모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또 헌금은 꾸준히 모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것에 관해서는 별 근심이 없다 기도도 안 하고 훈련도 받지는 않지만 야유에 간다고 그러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쓰신 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병든 교회일까? 이런 질문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는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해서 우리 영락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질문 얘기를 했는데 자기 성찰적인 질문을 아주 냉정하고도 신랄하게 자꾸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중단되면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게 되고 어느 날 꺼져내려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월 달부터 우리가 119 대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영적 운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제 가정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 가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 지금 제대로 사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다양한 차원에서 해봐야 됩니다 찬송가 속에서도 질문으로 이루어진 가사를 볼 수 있는데 이따가 우리가 부르고자 하는 259장 찬송이 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1절 가사는요 죄 씻음을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가사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3절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준비됐느냐고 질문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우리 막 박수를 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신란한 질문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가면서 찬송한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영락교의 성도들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이 없거나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들 외에도 많은 질문들을 추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에 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선가 문제가 발견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걸 결심을 하고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 내 영혼과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조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라우디기아 사람들의 실상을 진단하신 다음에 처방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이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걸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게 주님의 처방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그들이 부자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주님은 뭘 사라고 하세요? 연단한 금, 정금, 정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벌써 은행에 저축된 돈이나 서랍 속에 넣어 있는 돈보다 금이 낫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도 금을 많이 산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불러 연단한 금이 뭘 말하겠어요 금 같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벌거벗었다고 진단하신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러는데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흰 세마포로 비교하신 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고 하신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처방인데요 근데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라는 겁니다 사요 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금을 만들 수 없고 흰옷을 만들 수 없고 안약을 만들 수 없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사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권하누니 내게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가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우린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뭐 있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살 건데 빈털터리인 내가 뭘 어떻게 가서 사겠어요? 바로 여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가 살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어차피 우린 무능한 건데 그런데 사러 가요 뭘 믿고 그분의 극률하신과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그거를 하면 주님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는 거 근데 그걸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답답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259장이 1, 2, 3절은 질문이고 4절은 처방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여러분 깨끗하고 좋은 옷인 줄로 착각하고 입고 있는 우리 영혼의 옷을 성도들이 다 벗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열로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이제는 주님의 보열로 정결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하세요 아직은 그게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은 꺼져 내려가기 직전이고 문을 열어서 당신을 영접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왔다 하면서 똑똑똑 두드리니까 문을 여는 그게 아니고 이 20절은 19절과 붙어 있잖아요 19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평온하게 차 마시러 왔어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불이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 같이 막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열심을 내라 지금 네 상태가 꺼져 내려가기 직전이야 너 눈이 멀었어 벌거벗었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깨닫고 하지 못하면 그게 죄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문을 여는 게 단지 문 열고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참상을 깨닫고 주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지 몰랐어요 제가 주님께 가서 금도 사고 안약도 사고 옷도 사고 싶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영적 몸부림을 치는 게 그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 열고 주님 웰컴 그렇게 해도요 그런 영적 몸부림이 없으면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19 대작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한 개씩 119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루에 한 번 구하는 119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전에 우리 기도대각성 할 때처럼 똑같이 본당관 밑에 문을 열 거니까 나오셔서 기도를 하면서 다음 주일에는 119개 말씀이 붙어 있는 하루에 하나씩 뜯어내는 쿠폰북 A4 사이즈의 두께가 2cm 되는 책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 온 성도가 가지고 아침마다 뜯어서 암송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말씀 카드를 다 모으면 나중에 비닐 케이스에다 딱 꼽으면 말씀 카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 미지근한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다 식어버렸습니다 펄펄 끓던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지다 못해 차가워지는데 여러분 그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은 거 아세요? 각 지역에 유명하던 기도원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고 이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상급이 있어요 21절 말씀이 그 상급을 보여주시죠 다 같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 옆자리에 우리도 같이 앉는 걸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므로 우리 각자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족 모두 우리 가정들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림으로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보금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성도도 구경꾼 되시는 법이 없이 모두가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역사가 주여 내 속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 같이 달려가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고 저는странhang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 선포하게 하소서 요 전 dreaming 구경꾼을 주의 빛게 하소서 남편이 united 주의 길 경 무엇을 받아들여